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여기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동하는 시간인데 잠깐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보여주려고 시작! 쟤 너무 귀엽지? 여기가 우리 식당이에요. 나는 디저트 담당해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오는 거야? 안녕? 반짝이들 안녕! 난 지금 촬영 중이야. 오늘은 시장에 왔어요. 우리의 시장에 왔어요. 우리의 시장에 왔어요. 우리의 시장에 왔어요. 저는 리리. 리리, 러프죠? 오늘의 시장에 왔어요. 몸 ein 가윽니다. érer nav尽 그리고 다음 이런 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건강히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한 사람 때문에 의 좋은 하루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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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Germ'd love me 너는 거니?? 손을! 손을! 이게指이거든요 이거 처음 먹어봐 귀엽다 그치? 상큼하고 달콤한데 맛있다고 해줘야겠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합시다 요즘은 바닷가에서 살아야겠다 내가 어디에게? 나도 모르겠네? 난가보다 아아... 내 날씨가 또 힘내주는구? 내 날씨가 또 힘내주는 중 와아! 여기 다 왔어요 안녕 출발 출발 이제 출발 쉴 수 있을 것 같아 맛있는 걸 찾으러 갑시다 오우 슬퍼 프레치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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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더 하나 골랐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 뜨는 거를 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6시 근데 오늘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오늘 왜 나온거야 잠이나 다 젖어 태양님이 나타나셨어요 오우 슬퍼 오우 슬퍼 오우 슬퍼 안녕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갈거에요 물놀이를 타면 배에요 재밌을 것 같아 사실 나는 그냥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데 자꾸 뭘 시키네 아아 지금 오세요 아유 찍어 아아 오늘은 여기 하이난에서 마지막 촬영날이에요 어제는 정말 더워 죽을뻔했는데 오늘은 괜찮네 갈 때 되니까 괜찮군 하이 샹하이 아임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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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ă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상해에서 오랜만에 우리타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도 잘 못자고 그래도 오늘은 좀 릴렉스를 해볼려고 합니다 너무 어묵묵묵하고 있어 칭칭한 칭칭 미안해 이제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다는 거 안녕 제가 좋아하는 식당인데 어떻게 알고 데리고 와가지고 나 지금 진짜 너무 행복한데 어떡해 Do you know what to say? Do you know what to say? But I know you have already said t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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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that 지금 not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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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you're probably really sad No I'm not I'm so happy how to say 아 어떻게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어떻게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Why you can't stay 아 이거는 우리 커플 패티예요 This is like infinity forever 와 사이 I will wear it everyday Me too 보고 싶을 거야 상해 보고 싶을 거야 시시 보고 싶을 거야 친구들 오늘은 행사를 참석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쫄깃쫄깃 오늘 메이크업은 어떤 메이크업이에요? 도시적인 느낌 도시 맞지? 응 도시 맞지? 나 요즘에 시골 사람이라 도시적 오늘은 도시 하이 스파클즈 워컴 투 아노야 아 좋다 좋다 저기 왼쪽에 샴페인 잔이 있는데 한 잔 마시고 싶군 근데 저 감기 걸렸어요 지금 목이 아파서 말하기가 힘들어 미끄 목이 좀 아파서 말을 좀 크게 못한다 갑 들리지? 들리지? 하하 가야 되나 보다 바꾸 바꾸 불러대 에이 에이 아 가야 되나 보다 가야 되나 보다 바꾸 바꾸 불러대 아 산책을 줄까 나 내가 보여줄게 따라와 나야 친구들이야 자기소개 약간 말리고 생각도 나고 좋아 내가 요즘에 핑크에 꽂혀서 진짜 다 사랑스럽네 어 오우 깜짝이네 보고 싶어 하하 내일도 이만 고등학교 깜짝이네 시골 하늑 발매가 너무 많아 발매가 너무 많아 정말 난 갈 수가 없어 자 이제 다시 상해로 출발합시다 GO! 1스텝 2스텝 1스텝 2스텝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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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마 바치마 7시에 멍멍 아치겠지 묻어봐 오케이 니 부 오케이 니 니 니 왜 스몰 小小다 니 스몰 귀여운게 너무 많아 얘 오로라 까지 까지 까이 까이 까지 까지 우와 니 룩 디스니 패션 예이 갑시다 갑시다 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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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 나다 재밌어 재밌어 하하 끝났어 우리 집으로 가자 고마워 고마워 뭔가 머리때문에 약간 뭐하나 나 피금같은 이런거같아 공주 말고 인어? 인어공주면 인어공주 노래 불러볼까? 우리 침대가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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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 날이 행복해요? 아 먹방아 먹방아 와 진짜 여기 스태프들이랑 어머니들이 준비해준거에요 너무 로맨틱, 너무 감동 가장 놀라운 건 정말 매우 진다? 응 진다? 진다 네 쎈니 조크 굿모닝 오늘 진짜 많이 잤어요 저.. 한 13시간 잔 것 같아 목소리가 엄청 삼겹지? 지금 배가 좀 고프니까 아침에 먹으러 가야지 고고놀놀 아침이다 오늘 먹을 아침이에요 스크램블드 엑 색깔도 너무 예쁘네 그리고 암카르 토스트 그리고 암카르 토스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햇떨어지기 전에 알았어요 오고 싶어서 새끼들 안녕 벌써 밤인 것 같지만 사실 6시도 안 됐다는 건 저는 이렇게 텔라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마를린 롤루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좀 슬프기도 하면서 쉬는 날에 보기 좋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재밌어.